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영상에서 음성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이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루에서 영상을 삽입하고 영상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을, 즉 부루 사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설치하신 일단 부루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부루로 처음 들어오면 기본 샘플로 카메라 소개라는 영상이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데요 저희가 편집하려고 하는 영상을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이 화면 위에 이 홈탭에 보면 새 영상 화일로 시작하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맨 처음에 있는 새 영상 화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상에서 자막을 삽입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오면 되겠죠 저는 문서 폴더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오캠에 있는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동 자막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 현재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 네 가지 언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대부분 쓰시겠죠?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상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6분짜리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초록색으로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맨 처음에는 이 부분에 카메라 소개 영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불러온 유튜브 자동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불러와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쉽고 빠른 무료 편집기 브로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윗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자막인 것 같고요 이 아래부터가 제 음성을 자막으로 추출해서 나오는 미리 보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영상별로 이렇게 자막이 삽입된 걸 볼 수 있으시죠 네 맨 위에 있는 기본 자막 멘트가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은요 이 화면 위에 쉽고 빠른 무료 편집기 브로로 만든 영상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X를 눌러서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래부터 보면은 이번 시간에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영상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출한 거고요 이 자동으로 추출한 문장이 이 아래의 자막으로 삽입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읽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타도 수정을 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 여기 위에도 영상이 있고 아래도 영상을 자막으로 자동 삽입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영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이 영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키보드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삭제하면 왼쪽 미리 보기 영상에서도 자막이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삼각형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의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재생한 상태고요 아랫부분도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오타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불을 위상하죠?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불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불우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내용을 고치셔야겠죠 수정하고자 하는 글씨 뒤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백스페이스로 지워 주시고요 이 불우라는 필요 없는 부분을 백스페이스로 지워주고 이렇게 내용을 음... 이게 음성을 인식하지만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 목소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타를 평상시 워드 작업하듯이 틀린 부분을 백스페이스나 딜리트키로 삭제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제 영상을 보면 불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물음표나 이 말줄임표는 제가 말을 계속 이어하지 않고 잠깐 멈춘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전체 영상 길이가 6분 38초인데요 이렇게 말을 잠깐 멈춘 구간을 줄이면 이 전체 영상 길이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 화면 위에 지금 현재 홈탭이 선택된 상태고요 홈탭 메뉴 이 끝부분에 보면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오죠 이 점점은 무음 구간의 길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물음표는 음성을 미인식해서 나오는 구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해서 이 점점이라는 이 무음 구간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구간이나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한 음성 부분을 지워준다는 건데요 제 거는 전체 총 영상 중에 41개의 무음 구간이 있는데 이 무음 구간의 길이가 19.26초를 차지하나 봅니다 이 길이를 한번 조정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왼쪽에 보면 현재는 전체 영상 길이가 6분 38초였는데요 제가 여기 조정하기를 클릭을 해주면 영상 길이가 4분 53초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줄이지 않고 원래대로 놔두는 게 낫겠어 라고 한다면 이 조정하기 밑에 보면 이 복구하기 메뉴를 클릭해주면 다시 원래 영상 길이인 6분 38초로 이렇게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본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말을 하다가 조금 무음 기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보통 영상에서 컷 편집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 브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컷 편집이 되어서 영상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이 윗부분만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아래까지 쭉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자막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 자막에 대한 스타일 글꼴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꼴을 바꿀 때는 화면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이 자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요 지금 여기 영어로 나오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글꼴인데 저희는 대부분 한글을 쓰기 때문에 글꼴 종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바꿀 때 주의할 점은 무료 폰트로 좀 바꾸셔야겠죠 저는 이제 무료 폰트 중에 스웨거 폰트를 미리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스웨거 폰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보기 창에 글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씨 크기도 조정할 수 있겠죠 75라고 하면 좀 작게 나올 거고요 저는 글씨 크기를 125 정도로 좀 크게 나오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 글씨 색깔인데요 이 글자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글자 색상이 흰색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분홍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또는 이 배경색도 이 옆에 있는 배경 부분을 클릭하셔서 테두리라고 하면 글씨 모양 이렇게 테두리 형태로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배경이 있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기본 배경색이 검정색인데 나는 검정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배경 옆에 이 오른쪽 옆에 있는 테두리 색상을 클릭하셔서 배경 색상도 바꿔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은 기본적으로 영상 이렇게 아랫부분에 삽입이 되는데요 자막이 삽입되는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맨 끝에 있는 자막의 상하 위치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 파란색 슬라이드빨 움직이면 자막의 위치가 이렇게 조정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슬라이드빨을 조정하셔서 적당한 자막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랫부분 위치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삽입을 해 보았고요 이제 이 결과물을 영상을 출력 결과물을 내보내야겠죠 그럴 때는 맨 처음에 있는 파일 탭으로 가셔서요 영상으로 내보내기라고 하면 이 자막이 삽입된 영상이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내보내기 동영상 내보내기 대상 클립은 전체 클립으로 할 거고요 해상도는 원본 사이즈 화질은 고화질로 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의 이름은 자동으로 원래 이름 뒤에 익스포트라는 영어 내보내기라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상 결과를 내보낸 거고요 이거 말고 나는 영상 결과 말고 이 밑에 있는 한글 자막만 별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로 옆에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메뉴를 클릭을 해 보시면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 이 자막 또는 나는 자막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하겠다 프리미어 프로로 내보내기 파이널 컷으로 내보내기 이렇게 내보내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코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포함을 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보낸 걸 확인하겠냐고 하는데요 폴더 열기를 클릭해서 자막에 내놓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유튜브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시간별로 저희 음성이 자막으로 삽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컷 편집을 하실 때도 지금처럼 영상에서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서 컷 편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편집을 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내놓은 결과물도 보면은요 원래 영상은 자막이 없었는데 부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넣어서 한 영상을 실행해서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삽입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라는 프로그램에서 녹색해 주세요 음성내역 자막 자동으로